정말 훈신의 몸을 던진 무대를 보여준 적의 프로그램을... 이거 완전 작게라서 가만히 있어 이형재 송성호!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구상으로 태블릿 PC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소감을 안 여쭙을 수가 없네요 우리 송성호 팀장 부족하게 준비했는데 2등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내년 M2 때는 1등 하겠습니다 이형재 씨도 한 말씀 아니 우리가 더 단단하게 준비한 것 같았는데 다들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해서 2등도 정말 만족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무대 뒤에서 이런 모습 봤는데 진짜 고생했어요 이게 앞에서 안 보여요 저는 거기서 진짜 프로는 이런 모습이구나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쯤에서 생각했죠 그러면 이제 차력 아니면 우리다 진짜? 그럼요 나도 차력이 아니면... 난 송 선배님 팀일 것 같아요 솔직히... 근데 저는 사실 투표는 무더가든 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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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거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올라 나의 풍선으로 풍선으로 모든 분들의 우의의 상 우의 우의 상 우의 우의 상 사랑의 깊은 내 몸에 오 맞극이야 원화고 이건 진짜야 이게 진짜야 아 아 다 많이 하자 50초 아무리 할 수 없는 거죠 와 아 아 어? 아니 왜 우리 컨셉지야 됐어. 나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. 뭐야. 피지가 이런 팀도 있고 저런 팀도 있는 거잖아. 어록입니다. 전참시 1회 MT. 장기자랑 초대 우승팀은 벌어. 축하합니다. 정말 멋진 무대였고요. 전참시에서만 보기는 아까운 무대였어요. 팔로워! 희드신 것 같아. 50초, 50초. 광국팀! 제일 싫어. 이런 거 제일 싫어. 음악 예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보컬 무대. 수아모닝이 화이팅! 인정, 인정, 인정. 왜냐하면 소름 돋았습니다. 생각도 못했어요. 근데 진짜 우리 하니메이저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.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. 네. 무더가든의 무대를 한 박에 있게 해준 우리 하니 씨. 인정, 인정. 투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.